신탄절 아이씨 좋겠네 친구는 좋겠네 집에 놀지 가고 애들하고도 놀아주고 나봉이네 야 낚시대를 하나 갖고 다니면서 낚시하는건 어떠냐 물이 보이면 무조건 응? 으아 성립 고함 시속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 하하 아하 아하 하하 이렇게 하는거야 그렇지 이것들이 아 이것 좀 제한좀 걸었으면 좋겄어 너무 많이 보네 응? 맨날 국미를 위한다 아하 제명이 찍었어 안찍었어 아 제명이 찍었어 안찍었어 아 아 계양 아니야 너 저 제명거 아니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명거 아니었냐고 야 참뽕이는 군부 뭐 뭐 맹심없어 급하게 회전하는 띄우다 어 어 얼추 다 끝났나 군부 아직 멀었을까 에이 이 예 어 음 으 으 으 시원한건지 추운건지 창문 여니까 구분이 안되네 쉽지 않아? 그럴수도있지 김영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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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영익빵